아, 왜 저래? 어우, 재미없어 아우, 맞아 아이, 뭐, 내가, 아니, 재미없는 게 목이 아파요 지금 사진 못 봤어요? 커뮤니티 사진? 아, 몰라요 커뮤니티 사진 안 봤냐고요? 어우, 컨셉 잡은 거 봐 뭐, 아픈 척이야! 약 사왔어요! 여기 약도 있어요! 이렇게 약도 있어요! 약도 방금 먹었어요! 4개, 뭐, 5알이나 있더라 와, 이렇게 많이 약 먹은 적 진짜 오랜만이여가지고 와, 지금 속이 너무 쓰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영상이, 재고가, 그 뭐지? 재고가 쌓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오늘 목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불쌍하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하! 앙구독디 앙따봉디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1대1 침략 인정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의 미션은 아니, 저, 저번의 미션은 돼지를 지켜라는데 이 자식이 생명의 기준을 모르고 그냥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미션 실패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 그러면은 멜리님 뭐 미션 성공하셨나? 아뇨 원걸리무기 안쓰기였어요 에에에에에! 근데 썼어요? 오케이, 어쨌든 그렇구요 그럼 오늘 1대1 침략 인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 네, 그럼 오늘 이렇게 1대1 침략 시, 침략 시, 침략 시, 침략 시, 침략 시, 침략 할거에요 그 다음, 발음도 좀 셀거에요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발음이 셀거 같아요 막, 말하는 대로 발음이 자주자주 세더라구요 막, 제가 확인해보건데도 그래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우, 그놈이 양해 아우, 양해 아우, 양해 앙, 양허띠 아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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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고 아, 근데 진짜 아파요, 멜리님 오늘, 오늘 멜리님이 진짜 오랜만에 이길 수 있는 찬스입니다 저, 병원 갔다 왔는데요 아, 니도 병원 갔다 왔다고, 왜? 저, 마음이 아파서요 마음이 아파서요? 네 뭘 마음이 아파, 니가 어? 아, 아파요, 아파요 이제 여자친구는 생겨가지고 얼마나 알공탈꼬한게 있으면서 아, 여자친구 없는데요? 마음이, 아,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진짜 아팠어야 됐어요 아니, 여자친구 없는데요? 아, 거참 으으, 거참, 거참 으으, 거참, 으으, 거참 가요, 거참, 가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어, 목포에 갔다 온 뒤로 각종 병이 다 걸렸어요, 지금 아, 아, 그니까 난 니 갔다 온 이후로 많이 아파 니가 병을, 어, 쏟아주고 왔구마 아무리 목포 공기가 좋다 해도 그러면 안 되지 으흐흐, 잘먹네 목포공기 좋다 했잖아, 니가 별로요? 저 그만 안했어요 와아아아 소떡냄새나고, 장난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뭔 소떡냄새야 소 키운지도 않는데 왜 성님 농장잇잖아요 소 키우고 있더만 몬 스타드 멸리냐? 내가 막 이러게 막 뭐 뭐지 쓰고 막 이러게 막 소, 소 떠분치고 막 소 뭐 뭐해? 어 에에에에엥 그런거는 아니거든요 에에에에엥 몬소, 뭔 내야 아이는 아 진짜 아 화내게 하지마세요 저 몸이 너무 아파요 아시겠죠? 제가 내일 이틀동안 축제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못온다? 아니 목요일은 올 수 있는데 금요일은 못오요 아이고 죽어가는 목소리 보세요 완전 님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저의 미션이 이 미션입니다 뭐야 이 자식 뭐야 이게 바로 초스피드 곰법입니다 형님 와 어 에메르트 맛있네 맛있네 기다려 거기 딱기 달려 딱지 딱지 달려 니 여친이랑 막 딱지 생길때까지 붙어 다니잖아 그냥 없다니깐요 형님 저는 큰 아니요 뭐야 뭐야 말해봐요 아예 안 많이 형님 계속 그러면 네 네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왜그래요 어 또잖아 지금이길 지금이길 너희또 아 아 원래 때리면서 막 진짜 소리지르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아 소리를 못지르겠어 그 다음에 일도 일부러 문도 열어놨어요 제가 소리가 막 안내다보니까 그냥 차라리 시원하게 하면서 뭐 어 그렇게 할려고 시 소리도 안나니까 바흥무속문도 열어놨어요 왜왜왜 왜왜 애초에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다 오케이 내지 못한다 내 내가 먼저 때려야 된다 내가 먼저 때려야하는데 그래야지이긴다 어 뭐야! 아 뭐야 아니 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니 어떻게 첫타가 기절이지? 의겸허 아니 진짜 어이가없다구요 아니 아놀놀놀놀놀 아 뭐 아니 뭐 쳐타가 바로 기절이야 아니 어떻게 쳐타가 기절이지? 아니 진짜 어이가 없다고요 쳐타가 기절이였다고요 방향 감각 잡을 수 없었어 아 nr 챙기시네 도도둑도둑도둑도 어 1 2 3 4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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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이 자식 버리는 거거든 이 자식이 어 나 잠시만 배고픔 효과 안됐다 와 이거 불붙어가지고 배고픔 효과 안되서 회복 안됐어 엄청 억울할 뻔했네 아 진짜 야야야야야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오늘 나의 미션을 수행하러 가야되겠어 빠라빵빠바밤 남은게 다 생깁 있구나 그래 안되는거예요 형님 아 왜에에에 형님 짐대는 자가 E라 보세요 왜요? 왜요? 짐대는 자가 엔더지 그러니까 형님이 말도 안댔소리하지마 대여 이랬잖아 기억 안나리죠 형님 으흐흫흐흐흐 Then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씩 기억해요 아 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가 거북묵이래 영상찾는 내 자세를 고정해야 되겠다 이러게 형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직업병이라니까 어어어억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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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에잇 바디페인팅 아 아 아 아 아 저 진짜 집착한거 못허어 아 아프아프아프 많이 아프 파인애플 파인애플어어어 이제 뭐야 어여 야야 설마 내 설마 맞고 있냐 어.. 전혀 안맞죠 파인애플! 아!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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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프다 어 나도 활 사서 몇발 쏴야되겠다 요즘 나무에 숨기는게 너무 효율적이다보니까 아 안돼 안돼! 아 못한다 지 아 자꾸 뭐하시는거에요 아우 재미없어 아우 재미없네 나 왜 이렇게 많이 잤지 화살? 너무 많이 잤 멜리한테 쏴야되겠다 멜리를 엉덩이에다 포잡아 버려야되기 대상에 여기 어디 숨어있어요 백포 이 자식 얘네 숨어있어 절대아닌데 형님 예 알았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도사야디 아 근데 왜 나는 불이 한번에 안붙냐구 어 나는 한번도 불이 안붙냐구 이 자식 와 이제 철새 철새 철..이제 철새 철새이다 철새다! 아우 렉 멍컬미터 후 seg 땐 진짜 목소리랑 목소리가 생긴게 전혀 안어울려 아 이게 목소리는 그냥 이렇게 나대는 진짜 촛잉 같이 생겼는데 목소리는 으아아erer 으아아아 아 오 오 산다 오우어 cannons 으아 어 으아 나도 렉 걸렸어 나도 지금 렉 걸려! 오오오오 컴퓨터가 진짜 안좋은거 같네 아이고 렉 걸린다 아 잠시만 안돼 아야야 이거 껐다 킬래? 아뇨 아 렉 걸리면서 플레어 하자고? 원래 남자는 그런거야 뭐지? 페널티도 뭐라야되냐 이게 당분간은 뭔지 모르겠다 배움을 못 배워가지고 에이 아유 저 농담이야 당연히 배우고 있죠 밀리님 나이가 몇이네 페널티를 견디면서 받으면서 한다는거죠 아시겠죠? 아 나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되지? 까먹었어 나도 되게 오랜만에 손가락이 왜 부러져 맞아가지고 두들겨 누구같애? 저 친구한테요 모르겠어요 내 친구한테 두들겨 맞았다하면 좀 웃어줄라 했는데 에헥 에허헠헝 하핳 누가 저 다리를 끊었니? 반응 이상 다리요? 제가 끊었습니다 알겠어요.. 고난중 나온다 이거죠 유유유유 엄청 무샤워 어어어 무샤워 밸린 오우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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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샀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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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오..예배아알바 의 야! 에바! 이 자식이! 오케이우! 어 뭐야 저게 안 맞아! 어.. 은.. 흫.. 그만.. 그만! 으아아아아 안נma어어어어어어 어 안돼 으 아 반명보이잠 아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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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와 와하하하 어딜 도망가 여기다 아 화살이 더 침대 다 부셨습니다 회원님 아 오늘 침대를 다 부셔 어디서 헌증이야 회원님 포함 보세요 예 알았어요 아 금도 없다 아 어 금도 없어 어웅 와 뭐야 왜케 화살 많이 졌어 더러워 더러워 내 전지상인데 어웅 돈 다 나뉘어 야 쟤가 모르고 침대 부셨으면 어떻게 돼 그럼 부셔진거죠 형님 그런게 없어 아 뭐 그런거겠어요 부셔진거에요 형님 내가 모르고 했잖아 내가 내 손으로 했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셔진거에요 부셔진거에요 부셔진거 내 손으로 한거잖아 아 억지 부리지 마세요 아 근데 사실 안부셔셔요 아 근데 사실 안부셔셔요 으헣허헤헿흐허허헣 아아 그만오지를 못해? 여 안돼 무대 에이 이런걸 사네네 사도 으허 으아아 으 Fran Bowd 좋 historique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까먹었어 어떻게 해야되지 저 자식이 침대 어떻게 생겼났지? 이게 저게 다 하나 보이네요 오지마 오지마 이 자식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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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빨리 가려 빨리 가려 어떻게 아 저게 어 나이트 나이트 하나 부셨다 나머지 하나 어디다 놓았어요 나머지 하나요? 네 뭐야 부서졌네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아 에바야 또 먹었어 이거 다 부서졌어? 아 말해야죠 저 하나 남았어요 빨리 말하세요 모르겠어요 아 확인하라고 그러면은 아 확인해 빨리 빨리 승태를 가려면 중요한 질문이야 아 아 니가 확인하라고 그니까 멈출게 게이머들 확인해 게이머들 확인해 부서졌어 부서졌어 아 진작 말하세요 어어어 아 엔더구슬 엔더구슬 사놓을꺼야 엔더진주 그거 아 그만하지 못돼 어 잠시만 어 잠시만 타임 타임 확인하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확인하세요 부서졌어 형님 아우 부서졌대 아 맞으세요 형님 아 뭐여 부서졌냐 안 부서졌냐 와 자기는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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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어 전 몰라요 부서졌어요 부서졌어요 어 이걸로 이걸로 쇼부봐야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오랜만에 활전이네 누구맘대로 활전이냐 아 괜히 또 그러시네 오 이 자식 다이어 화살을 쓰네 헤드샷 어흐 에잇 뭐야 여기 다 다리 다 끄러왔어 이자식 애외비하면 극치네 아 아 아 아 여기 다리는 부식이 없져 아하핳핳핳하핳핳핳핳하핳ぶ 아 그거 불법행이에요 아 아 아 저 벗...야 나도 안나가 이거 서러워서 안나가끝나 아, 서로서로 안나와. 서로서로 안나갈거야, 그럼... 어, 안나와, 무승부에. 무승부에? 이 자식이. 헤드잔. 어이, 더럽.. 더럽게 못 맞떠, 어? 헤드잔. 어허허허 아이워만다! 아, 잠시만, 형. 어! 오, 개아파. 헤드잔. 아, 야, 이거 나 화살이 너무 없다. 너 거지야, 왜 이렇게 안나와 금이? 왜 더 안나오는거 같애 화살 감사해요 화살 감사해요 최종변경 하나도 안받지? 화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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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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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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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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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재밌네 아 목이 너무 아파서 컨디션이 진짜 안좋네 사실 침대, 사실 침대 아프셨는데 자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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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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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짓말 하세요 진짜 저리 안가와 저리가 저리 가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원주민 으악! 으악! 아우 재밌네 아우 재밌네 아우 재밌네 아아 사실 네? 사실 안부쉈어요 아 왜 부셔요? 지금 방금 부쉈잖아요 건들지마세요 아우 진짜 사실 부쉈어요 아아 진짜 아 이거 그냥 옵시디언 이거 나무로 안하고 옵시디언은 좀만 더 기다린다고 샀으면 이거 이겼는데 아아 오랜만에 이겼네요 아니 오랜만에 이겼네요 원래 이겼지 항상 아우 귀하와 오랜만이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침대 현장 이렇게 하였고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좋고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아직도 목이 너무 아 목이 갑자기 예쁘다 네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한번 쉬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메뉴차 안녕히 계세요